안녕하세요 캡컷에서 화면 비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캡컷에서 화면 비율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화면에서 화면 비율은 16대 9입니다. 이게 16, 가로가 16, 세로가 9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9대 16을 하면요. 9대 16을 하면 이 화면을 늘려 보겠어요. 늘려면 이렇게 캡컷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면 이것은 9대 16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9대 16 이렇게 9대 16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대 1로 하면요. 자 여기 보세요. 가로 세로가 1대 1로 현재 제가 변경시켰습니다. 1대 1, 1대 1로 이렇게 변경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대 3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4대 3으로 4대 3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가로고 4, 세로가 3이 됩니다. 이렇게 하든지 혹은 이것을 캡컷에서 2대 1로 해보겠습니다. 2대 1로 하면 현재처럼 2대 1 이렇게 됩니다. 2대 1이 되겠죠. 이렇게 변경시킨다든가 혹은 유튜브 배너 그 뒤에 그 배너 사진 자기 채널 설명하는 게 있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2.35 대 1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 화면에서 벗어납니다. 이렇게 보세요. 양쪽으로 상당히 벗어나고 있죠. 이렇게 2.35 대 1로도 2.35 대 1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캡컷에서 그 화면 비율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의 캡컷에서 캡컷을 투치하겠습니다. 캡컷은 중국에서 만든 앱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것이 무료니까 무료면서 상당히 여러가지 효과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화면 비율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캡컷이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설치하면 됩니다. 캡컷을 투치하겠습니다. 투치해서 여기에 새 프로젝트를 투치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투치해서 여기에서 이 화면을 이 동영상을 지금 현재 동영상이 선택되어 있어요. 사진을 선택해도 되고 동영상을 선택해도 화면 비율에 대한 설명이니까 어느 걸 해도 됩니다. 저는 동영상을 투치해서 이 동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을요. 툭 투치하면 이와 같이 여기 일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아래쪽에 추가가 있죠. 추가를 투치하면 됩니다. 추가를 투치했어요. 자 이렇게 화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먼저 가져와야 됩니다. 파워디렉터나 키네마스트 그런 앱에서는 화면 비율을 먼저 설정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나 캡컷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옵니다. 가져오면은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 여기에 여러가지 메뉴가 있죠. 이 메뉴에서 왼쪽으로 쫙 밀면 여기 형식이란 게 있습니다. 이 형식이 바로 화면 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화면 형식을 투치하게 하겠습니다. 투치하면 여기에 맞추기가 나오는데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우선 16대 9를 투치해 볼게요. 지금 현재 제가 이 영상은 16대 9로 촬영한 것입니다. 화면 비율이 가로 세로가 앞이 가로고 뒤에 세로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화면이 맞추려면 16대 9 이렇게 그대로 아래쪽에 16대 9를 터치하면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것을 9대 16 유튜브의 쇼츠에 맞는 것이 9대 16이죠. 9대 16으로 바꿔 보겠어요. 9대 16을 터치했습니다. 제가 9대 16을 터치하니까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위쪽은 검게 나와요. 위쪽은 여기 검게 나오죠. 아래쪽도 검게 나오죠. 아래쪽도 검고 요건 동영상이잖아요. 이걸 손가락 두개로 화면에 올려서 확대를 해보겠어요. 그리고 화면은 16대 9대 16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원래 촬영한 화면과는 다르지만 이렇게 편앤지움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맞추기는 뭐냐면 여기에 가져온 사진이나 동영상에 맞춰서 화면 비율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맞추기를 터치해 볼게요. 맞추기를 딱 터치하면요. 여기 원래 제가 16대 9로 촬영했었죠. 그래서 16대 9로 바뀝니다. 제가 손가락 두개로 지금 오므리고 있어서 화면을 맞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부분이 없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추기는 그 사진이나 동영상의 원래 화면과 똑같게 화면을 화면 비율을 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맞추기 개념 잘 이해하세요. 맞추기는 여러분이 가져온 사진이나 동영상의 화면 비율에 맞춰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대 1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1대 1은 가로 세력 같은 거죠. 여기 터치하면 보세요. 가로 세력이 똑같죠. 이렇게 1대 1이 되었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4대 3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4대 3을 터치하면 이와 같이 가로 4 세로 3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왼쪽으로 밀면요 더 많은 비율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왼쪽으로 밀면은 이와 같이 더 많은 비율이 나와요. 여기 보세요. 2대 1 5.8인치 2.35대 1 3대 4 1.85대 1 이런 여러가지 나오는데 이거 다 해보면 되겠죠. 그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2.35대 1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튜브를 한다면 유튜브의 자기 채널의 배너 배너 사진을 만들 때 2.35대 1을 하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너요 B.A.N.N.E.R 이렇게 2.35대 1을 제가 터치해 볼게요. 첫째면요 2.35대 1이니까 이게 가로가 2.35니까 이것보다 2.35배는 더 많아요. 그래서 화면을 벗어납니다. 벗어난다는 걸 보여줄게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죠. 여기서 왼쪽으로 밀면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것을 캐컷에서 이러한 비율로 해가지고 2.35대 1로 해서 B.A.N.E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 캐컷에서 화면 비율을 조정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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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